서울의 전세 가격 비율이 10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비율은 52%로 지난해 12월보다 0.9%포인트 떨어졌습니다. 이는 지난 2012년 5월 51.9%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. 또 월간 가격지수 기준으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.45% 떨어졌습니다. 이는 매매 가격 하락률 마이너스 2.96%의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